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지금 딱 걸렸어. 뭐가 걸렸을까요? 배달 기사의 황당한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빌라 앞에 딱 멈추는 오토바이. 배달 음식을 들고 계단을 성큼성큼. 3층에 음식을 두고 잘 놓고 내려오는데 2층에 놓인 택배 발견. 허리까지 숙여서 유심히 보더니 아니 이것은! 하면서 옷에 쓱 넣고 갑니다. 이름하여 택배 들티. CCTV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몰랐던 모양인데 설명 좀 해주시죠. 저기는 포항의 한 빌라입니다. 지난 26일에 찍힌 영상이고요. 보신 것처럼 3층에 음식물을 배달하고 나오던 택배기사가 지금 2층에 있는 택배를 집어간 겁니다. 이 사연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문자 메시지로 택배에 도착했다는 문자 그리고 요즘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지 않습니까? 택배기사분들이. 그걸 확인해 보고 집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지금 CCTV 딱 열어보니까 고스란히 다 찍혀있지 않습니까? 저 배달기사가 배달했던 음식점에 전화 연락을 해봤더니 누군지도 바로 특정입니다. 아이고야 진짜 그러네. 합의 없다라고 합니다. 택배 손대기 시작하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배달을 않는 식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진짜 서로서로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건물 밖을 나서는 남성 쓰레받기를 발로 쓱 돌리더니 가방에서 이제 쓰레기를 왕창 꺼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쓰레받기에 저렇게 쭉쭉 막 집어넣죠. 종량제 봉투 아껴서 투자돼야지. 죄 저렇게 버리고 가는데 갑니다. 가는데 잠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아까 쓰레받기에 넣어놨던 그 쓰레기, 왕창 넣은 쓰레기를 다시 수거해갑니다. 왜?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길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교수님? 저게 이제 어제 오후 4시 41분쯤에 한 건물 앞에서 발생한 쓰레기 무단 투기 미수 사건입니다. 투기를 성공한 게 아니라 미수에 거쳤다는 거죠. 건물 안으로 남녀가 들어와서 무인 택배함을 한참 보다가 다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남성이 가방에서 쓰레기를 꺼내더니 건물 입구 구석에 있는 쓰레받기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했는데요. 저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CCTV로 보고 있던 제보자가 건물 4층에서 창문 열고 큰 소리를 질렀겠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남성이 다시 와서 쓰레기를 갖다가 꺼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들어와서 무인 택배함 앞에서의 행동도 그 안에 쓰레기를 넣고 갈까 말까 하다가 자기는 그래도 양심껏 한다고 바깥에 쓰레기 통에다가 거기다가 넣은 건데 만약에 소리치지 않았었으면 그냥 갔겠죠. 그러니까요. 앞서 지금 나오진 않았는데 저 건물 안쪽에 무인 택배함이 있었는데 그 안쪽, 그 옆에서도 계속 서성거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 뉴스 가볼게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